네이버 V 이용자 여러분! 하나 둘 셋! 워이너 밀리언! 안녕하세요 TWICE입니다! 올 초부터 V 이용자 여러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. 이렇게 또 저희 컴백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가까워져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TWICE가 스페셜 앨범 트와이스 코스터 레인 2로 컴백을 했습니다! 탈트곡 낙낙은 노크하다라는 의미의 영어처럼 소녀의 마음에 문을 열어달라는 귀여운 외침을 표현한 곡입니다. 팝, 락, 디스코 이 세가지 장르가 신나는 하우스부터 적절히 믹스된 곡이에요.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안무도 함께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! 타이틀곡 낙낙 외에도 TWICE 표 발라드, 노가요, TT 리믹스 버전 등 소요곡이 아주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! 재미있게 촬영한 뮤직비디오도 꼭 감사해주세요! 엔조이 워싱 낙낙 뮤직비디오! 낙낙 활동하면 저희 V에서 많이많이 만나요! 네이버와 V 이혼자 여러분 사랑해요! I love you! 지금까지 워이너 뮤직비디오 트와이스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아멘